시작 두 개 시켜드만 해요 두 개 다는 잡고 있을 수가 없어 두 개 다는 초밍방 뜨거워 잡네 엄청 뜨거워 예쁘지? 예쁘지? 세 개의 아이스크림 무서운데 보셨어 썰어 대사 한 번 정도 영상 남는 중 졸업 주사 위대 졸업 졸업 고춧가루 너무 귀여워! 잡고 있을 수가 없어, 두 개 다는. 쪼핑몸! 뜨거워, 잡고 있을 수가 없어. 예쁘지? 뭐지? 눈에 띄고 싶은데, 보셨어. 좋았어! 너무 맛있어.